그녀는 그에게 집착하여 아이를 낳아버렸다. 때는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증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들 열심히더군요. 사실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편인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멀어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도서관에 출근해 공부하다 보니 매일 보는 사람들과 안면이 좀 생겼고 그렇던 와중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형님을 한 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 개처럼 살다가 마음을 잡고 몇 년 전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에 형님이었고 공부나 인생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곧잘 그 형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또 다른 누나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는 그냥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 휴역하고 구급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불침성도 좋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서 금세 친해지더군요. 우리는 매일 셋이 같이 밥 먹고 집에 갈 때도 거의 같이 갔습니다. 주말에는 술도 한잔하며 서로의 애완을 털어놓기도 했었지요. 저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고 나중에 다들 성공해서 이렇게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봄이 오고 2월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고지 쓸 시험 준비 때문인지 도서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 나태해지면서 도서관을 잘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날씨가 무척 추워 집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는데 구급 준비를 하던 미영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형진 오빠하고 연락돼 저는 연락은 안되지만 워낙에 열심히인 사람이고 시험이 얼마 안남아 잠수 타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알았어 근데 넌 요즘 왜 안나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야 근데 오빠 연락되면 나한테 말 좀 해줘 전할 말이 있는데 통 연락이 안되네 저는 알았다고 답하고 끊었습니다. 괴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형진 이형 시험이 끝났고 저는 그때서야 다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봤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미영이 누나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여전히 연락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진동으로 해놓고 잠들었는데 켜보니 그때부터 폭풍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 전부 다 미영이 누나였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대충 형진 이형 고시원이 어디냐? 다른 연락할 방법 없냐? 그 형의 가족은 어디 사냐? 그 형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뭐냐? 이런 내용이었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저는 그 누나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을 안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도 싫다더군요. 그냥 다짜고짜 자기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래요.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죠. 남녀 사이에 이런 상황이면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진 이형은 5년을 만난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 여자는 지방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영이 누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형진이 형이었어요. 저는 화부터 났지만 일단은 참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형님을 세 달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시험 결과부터 물어봤어요. 1차를 합격했다고 말했지만 축하한다고 말을 전할 사이도 없이 또다시 물었어요. 미영이 누나하고 무슨 일 있었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말문을 못 열더니 소주를 몇 잔 더 하고 나서 얘기하더군요. 둘이 집에 가는 길이 비슷해 매일 같이 가다 보니 때와도 많이 하게 되고 둘이 술 한잔하게 됐고 그러다 몇 번 같이 잤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아이가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형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털어놨대요.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한들 아무런 답이 없다고 서로에게 피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지우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미영이 누나는 형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곧 죽어도 나아서 키우자고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둘은 의견이 맞지 않았고 꼬지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형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렸답니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네요. 미영이 누나는 연락이 되지 않는 형 때문에 점점 초조해져갔고 그럴수록 배는 불러왔겠죠. 그 와중에 형진이 형은 시험을 합격하고 죄책감의 누나에게 다시 연락했었지만 그때 미영이 누나는 병적으로 형에게 집착했대요.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이 이름을 지어놨다. 같이 살 집도 마련해놨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한다고 다 용서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모습에 소름이 끼친 형은 연락처를 바꾸고 지방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내려갔대요. 그 여자친구는 형의 이러한 사건은 하나도 모른 채 형을 반겼겠죠. 나중에 형을 통해 안 사실이지만 미영이 누나는 복학을 핑계로 자취방을 구해 집에서 나와 살았다더군요. 누나가 말한 그 집이라는 게 자취방을 말한 거였죠. 덕분에 부모님에게는 걸리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병적으로 사랑할 거 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형은 그 해 여름에 2차 시험도 합격을 했고 그렇게 원하던 경찰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게 되었지요.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갔어요. 미영이 누나와의 일들은 완전히 잊었는지 결혼식장에서 형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미영이 누나였어요. 누나가 어떻게 여길 왔는지 전 모릅니다. 누나는 숨어서 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나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누나는 절 발견하고는 제 곁으로 왔어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온몸이 경직되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나를 무척 반갑게 반겨줬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말이죠. 누나의 밝은 얼굴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더군요. 그리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죠. 누나는 형의 부부하고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많은 친구들 사이에 껴서 말이죠. 하지만 형은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을 통해 알게 되겠죠. 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혼식장 분위기를 깰 수가 없어서 함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영이 누나가 제 곁으로 다시 왔고 누나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진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누나는 결국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이름도 형진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키스하는 형을 보며 말하더군요. 난 오빠가 최고로 행복한 순간에 오빠 앞에 나타날 생각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저 여자가 임신하면 그때 나타나야겠지. 전 이런 누나가 무서웠지만 이 사실을 아직까지 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 더 이상 잊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형의 이세가 곧 생길 거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구인의 만삭에 베이비를 대고 있는 형의 사진은 정말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이후의 일은 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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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